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핵심 콕 혜영쌤과 M라이브 우리 4월 19일에 제가 중간고사 직전 대비로 M라이브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편입니다. M라이브 수업에서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어떤 내용을 할까? 중간고사 바로 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 꼭 출제되는 복소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2학년은 중간고사에 꼭 출제되는 지수로고 방부동식편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함께 할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시험 바로 전이다 보니까 그동안 학습했던 개념 좀 총복습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빈출 유형, 그리고 빈출 유형에서 좀 파생이 되는 심화 유형까지 제가 좀 건들려 주려고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러분들이 바로 좀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꼭 나오는 포인트만을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자유롭게 제가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라이브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이번에 첫 중간고사잖아요. 4월 19일 저도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올게요. 보너스로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잘 보자! 이런 열공 응원 메시지가 좀 있는 그런 라이브 수업이기 때문에 저의 또 선물 보따리가 대방출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월 19일날 직접 만나서 수업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만날게요!